어디 아파? 피끼가 하나도 없어? 네, 저는 몸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. 몸도 안 좋아요? 몸만 안 좋아요? 정신은 괜찮아요? 마음은 괜찮아요? 몸에 병들고 마음에 병들고 정신에도 병들어 있는데? 지금 뭐 어디라고 꼬집어서 말할 수 없어요. 다 엉망된 거잖아요. 다 엉망된 건데 본인 어디 가서 굿했어요? 네. 무슨 굿했어요?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당 그런 거예요? 보시면 아시겠지만, 네. 본인이 무당이라 생각해요?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왜 무당했어요? 외신받았어요? 그때도 많이 힘들고 해서 얼굴들 많이 다녔는데 다들 제가 받아야 된다고 하시고 저도 우는 아이 뺨 때린 거 아니야? 받아야 된다라는 그 말은? 네가 하고 싶었던 건 아니세요? 요즘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무당이 좀 내가 할 만하겠다 싶었어요? 직업적으로? 조금 잘 맞은 것 같아서 사실은 그게 문제야. 무당이란 직업을 아, 이게 직업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. 우리한테는 운명인 거거든요. 또 운명으로 받아들여서 사명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거를 직업의 관점에서 보시면 본인 같은 일이 생겨요. 아, 저 직업 유튜브에서 보고 또 뭐 블로그에서 보고 아, 이런 거 나랑 적성에 맞겠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식으로 점집을 떠돌고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는 말이 우는 아이 뺨 때리듯이 어? 너 신받아라는 소리가 달갑고 반가웠을 거야. 네. 응? 그런데 본인이요. 처음에 신받고 나서 어? 진짜 무슨 뭐 10년, 20년 된 대만신처럼 응? 그렇게 되게 가우잡고 살았던 세월도 있어. 총 지금 받은 지 얼마 돼? 얼마 안 돼? 5년 안 됐죠? 응, 3년, 4 3년 넘었어요? 정도, 그냥 3년 정도 됐어요? 지금 3년 정도 된 친구가 신받자마자 아주 오래된 선생님처럼 거들먹거리고 당신 유튜브 되게 많이 봤지? 응? 응? 그게 선무당이야. 응. 그것만 했어? 굿도 좀 해? 받죠. 손님들한테. 응, 처음에는 잘 맞았거든. 처음에는 잘 맞았어? 굿도 좀 하고 돈도 됐고. 굿도 좀 하고 돈도 됐고? 응. 자, 지금 내 앞에 있는 게 3년 고작 됐는데 어? 참 오래도 해봤다. 귀신들도 전 봐요. 귀신같이 한다 그러잖아. 그런데 구슬하면 구떡이 없어. 걔네들은 입만 나불 되지. 그나마도. 그런데 본인이 굿이 거기서 끝난 것 같지가 않아요. 어? 본인 혹시 선생 소리 들어야 할 일 있어? 뭐 새끼 났어? 왜 제자 낸다 그러죠? 어, 최근에, 네. 그런 친구가 있어가지고. 제자까지 내셨어? 한 명, 네. 가지가지 하셨다, 진짜. 응? 가지가지 하셨어. 우리 신부모님들이 신쿠톤이 일정, 일반 국보다는 비용이 클 수밖에 없는 게 말 그대로 자손을 낳는 일이에요. 자손을.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인간이 아이를 낳아도 산후조리 기간이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선생님들도 신제자를 낳고 신의 자손을 낳고 놓으면 이 산후조리 기간에 이 신엄마들이 좀 답답할 수도 있고 또 힘이 많이 들어요. 응.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또 아이를 입히고 먹이고 가르치고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된 게 신쿠시거든요. 또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고 그런데 자네도 뭐 보여지는 형상이나 비용은 응? 이미 들은 정보가 많으니 그것을 따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이나 원력이나 힘은 그게 받침이 안 되니까 응? 왜? 신쿠시라는 돈 안에는 부모노로 타라는 그 값이 들어있는 거야. 응. 근데 그 역량이 안 되니까 네가 막히고 몸이 아프고 그나마도 사부작 사부작 응? 한 걸음 두 걸음 떼던 것도 안 되는 거라고 신은커녕 당대 조상이라도 와가지고 입 열어주고 밥이라도 먹던 그것조차 안 되는 거라고 그거 아니래도 저도 너무 아프고 사실 사실 이제는 말도 잘 안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고 봐야겠는데 그거 아니래도 당대 그렇게 제대로 닦이지 않은 조상에 와가지고 불리면 불려봐야 3년이야 그러고 나면 또 깜깜이 되는 거거든 원래가 응?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네가 뭐라고 어? 신어머니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진짜 손을 내 응? 나 하나 지키기도 어려우면서 걔를 뭘로 가르칠 거야 네가 아는 게 없는데 너처럼 똑같이 어? 유튜브 봐가면서 어? 사기 짓는 거 가르치실 거야? 어? 넘겨짓는 거 가르치실 거야 업 짓는 거야 내가 있잖아요 지금 되게 몸이 아파서 열을 못 내요 응 나는요 본인 이런 생각으로 아마 왔을 거예요 제작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너무 답답하고 몸도 아프고 이 상황에서 뭐 벌어놓은 돈을 네가 차곡차곡 잘 모았으면 모를까 어? 내가 보기에는 허례어식도 꽤 있으실 분인데 어? 그 돈 온데간데 얻고 지금은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드실 거 아니야 이제 와서 해보니까 만만치 않으니까 고민 되시는 거 아니에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그렇습니까? 바닥을 쳤으니까 사실 돈도 필요했고 근데 언니 너무 뻔뻔하게 얘기한다 제자 소리도 안 나오고 언니래 들어올 때처럼 대짱 있게 밀고 나가지 슬쩍 건드려보고 부딪히니까 바닥을 쳤다는 소리를 그렇게 쉽게 하나 칠 것 같았으면 너 혼자 치지 왜 엄한 애 신까물까지 내려놓고 지랄이야 어머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너도 살아야 된다는 소리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어? 또 다시 하면 안되고 얘 미친 소리하고 엔젠이네 아니 제가 얘 니 몸 하나 보살피면서 무슨 구슬에 니가 제가 찝인들 굿하면 안되고 제자도 내서는 안되지 기가 막히다 처음에 했던 제가 받았던 구슬 다시 받아도 그니까 신구슬 다시 신구슬 다시 그냥 엎으세요 더 이상 재짓지 말고 더 이상 재짓지 말고 엎어요 다시 신구슬하고 다시 가리구슬 해본들 얼마나 갈까 사람 근성이 잘못되어 있는데 이 길에 첫발을 내딛는 그 이유조차도 잘못되어 있는데 와서는 안될 사람이 와있는데 얼마나 가시겠어 그게 정신 차리고 반성하시면서 살아요 어디라고 와 여기를 아무나 그렇다니 기가 찬 소리를 너무 많이 들으시네 접어요 빨리 접고 절간 다니면서 내가 너무 무지하고 내가 너무 내 욕심에 해서는 안될 짓을 했습니다 반성하시면서 살아 살 안맞으려면 아셨어요 이 길 오실 분이 아니야 알았죠 시끄러 이빨 육 왠